선생님, 반응하는 방법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 그 말은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드라마 보고 우는 방법은 뭔가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는 방법이 있어.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어봐. 선생님이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조교들이 읽어서 얘기한다고 요즘 나온 뇌과학 논문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집중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뇌과학의 CT 사진 이런 걸 찍어보면 사람이 집중할 때 어느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럼 그게 활성화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스위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스위치가 딱 켜져야 뭐가 된다고.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떨 때 스위치를 제대로 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항상 이게 켜져 있다는 거예요. 3월달 모의고사에서 이런 경험을 한 학생도 있고 저런 경험을 한 학생도 있겠죠. 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요. 라고 하고 그냥 풀었어요. 라는 건 뇌과학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니?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네가 질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몰입하세요. 혹은 뭐니? 진짜 집중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이 스위치를 켜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는 연습을 아침부터 쭉 해서 읽었던 애들은 이번에 성적이 좀 잘 나왔을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여전히 성적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스위치를 켜고 공부했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머리 탓이 아니라고. 60분, 70분짜리 미니 시리즈 14부작. 이런 것들. 등장인물이 한 마흔 명대도 너 다 기억해. 아니니? 기억해요. 근데 불과 3분 전에 읽은 첫 번째 문단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러니? 드라마 볼 땐 계속 켜고 읽었거든. 켜고 봤거든. 근데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땐 이게 안 켜져.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공부가 된다 안 된다는 이 스위치가 켜진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 이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니? 너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주제넘게. 그치? 그래서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 6시에 문자 보내고. 그치? 8시 40분까지 10시까지 뭐하고. 그치? 집중해서 뭐니? 국어 지문 읽어라. 그러니까 수업 있으면 그 전에 가서 읽어라. 그치? 반 열쇠는 네가 가져라. 이따의 얘기를 하는 게 너를 그렇게 바꿔서 공부할 때 뭐니? 스위치를 켜서 공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 가지는 것,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니? 스위치를 켜는 방법들이거든. 그죠? 그런 것이고 안 되는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뭐니? 다 똑같이 집중해서 정확하게 읽기 위한 방법들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스위치를 좀 뭐 하세요? 켜서 공부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려면 일단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제일 근본이야. 선생님,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호기심을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외식을 하면 되게 즐겁대요. 어머니는 다른 이유로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은 외식을 하면 즐거운데 왜 외식을 하면 즐거울 거를 연구한 거야?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답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외식을 하면 보통 낯선 음식을 먹게 된다. 집에서 먹는 음식 말고. 그랬을 때 오래간만에 먹거나 낯선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무슨 맛일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야. 그 집중력이 결국 뭐를 부른다는 얘기야? 즐거움을 부른대. 인간의 두뇌는 집중하게 되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거야. 저절로 재밌어진다는 거야. 됐어요? 게임 생각해보면 그렇죠. 게임이 즐거운 건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네가 거기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가 이 지문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봐라. 가 선생님의 요구야. 이해돼요?